네, 드디어 마지막 노래 나왔어! 빨리 들려줘! 지금 제가 퀸다운 마지막 곡 작업을 하려고 왔는데요. 이것은 100번 해야 해요. 100번 해야 좋은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. 저희는 그렇거든요. 곡을 받지 않으니까 되게 빨리 빨리 움직여야 해요. 몇 달 전부터 곡을 빨리 쓰고 있어야 하고. 그래서 라타타를 준비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. 지금 4시 32분 새벽이에요. 자, 이거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한 번 살짝 들어보세요, 여러분. 아, 좋은 것 같아. 좋은 것 같죠?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곡 중에 이 곡이 제일 좋다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요, 정말. 제목은! 파이프! 라이언이야! 라이언이야! 라이언? 사자? 사자? 아니 왜 사자냐면, 쓸 때 라이언 킹 실사판이 개봉했었거든. 라이언 킹이잖아. 사자는 왕이니까. 우리도 왕이라는 거지. 들어볼래? 어. 떨린다. 기대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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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암 라이언, 암 모아, 고향, 암 오더, 그 날, 오, 날 가둘 수 없어, 한 푼더. 미쳐네. 반응 끝이야? 미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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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소연, 전소연, 전소연. 전소연, 전소연. 야, 갈다. 이번에는 진짜 1등이야. 이거 진짜 명복이야. 이거 진짜 지겼어. 다행이네. 근데 진짜로 항상 고마워. 내가 그래, 고맙다 얘기하고 싶었는데. 아, 갑자기 내가 언니가 아울려. 아, 그래? 왜 말하고 싶었어? 아니, 왜냐면, 그 있잖아. 보지 마. 그치, 내가 오게 걸려, 지금. 아니, 왜냐면, 만약에 내가 네 다섯 멤버 아니었으면,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. 없었어. 나는 진짜 자신감. 왜? 알잖아. 나는 원래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, 항상 내가 뭐 하면 잘했다 해주고, 뭐 하면 없었고. 아니,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잘한다 좋다 말 진짜 처음 들어봤어. 멤버들 하면서. 왜 그래? 그래서 진짜로 고마워. 아, 왜? 아니야, 진짜 고마워. 항상. 진짜 너무 천재야, 넌. 너무 고마워, 진짜. 너무 높게 칭찬해. 진짜. 야, 야, 여기지? 야, 식사!